또 둘러보는 것 내 맘을 숨겨도 잘못이 있었네요 두 눈을 본다면 무슨 일인데요? 할 말이 있어서요 나 정경이 반주해줘야 할 것 같아요 정경이가 서정대 교수 정말 되고 싶어해요 정말 간절히 원해요 그래서 독주의가 중요해요 정경이랑 나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이번만큼은 친구로서 도와주고 싶어요 송아씨가 이해해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얘기일 줄은 상상도 못했네요 나한테 할 말이 뭘까 혼자 기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기다렸는데 정경씨 반주해줘야겠다고 그 말하려고 나 기다리라고 한 거예요? 난 송아씨 오해할까봐 직접 말하려고 오해요? 무슨 오해요? 이런 오해요 나는 송아씨한테 가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송아씨가 자꾸 다 밀어내니까 그래서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설명하려고 온 거예요 네 알겠어요 그래서 지금 들어줬잖아요 그럼 이제 다 된 거죠? 좋아요 좋아해요 좋아한다구요 좋아해 좋아해요 이 말하려고 왔어요 맑은 그 눈빛이 맑은 그 눈빛이 내 가슴을 다시 뛰게 만들어 그대의 따뜻한 손이 날 향한 목소리가 나를 안전해요 이거 하나만 기억해요 그대만 바라보는 진심에 아름다운 내 사랑 가슴 떨리게 하는 가슴 떨리게 하는 나만의 한 사람 나에겐 그런 사람 비가 또 내려오면 함께 맞아줄 둘도 없는 그런 사람 바로 그대예요 때론 슬플 때마다 그대 곁을 지켜줄 그런 사람 대답 맑은 그 중 그 중 맑은 그 중 멍게 제 생각